우린 시척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. 그 위로 올라가서 하트 한 번 큰 거 동생 뛰고! 뛰어! 발랄하게 뛰어! 잘한다 자 하나 둘 셋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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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춘천으로 놀러와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노래 어떤 거 같아? 괜찮은 거 같아 좋은 거 같아? 많이 연습했어? 네 누구부터 모를 거야 오빠가 먼저 용감하게 좀 해볼까? 좋아 좋아 앞으로 갈까? 멀리 안 가도 돼 춘천을 한번 소개해봐도 될까요? 아 이렇게 아 아 아 공기 맑고 사람 좋은 춘천 옆에 저는 춘천에 사는 이지원입니다 유흥 춘천을 한번 소개해봐도 될까요? 자 다이세 나오셔도 됩니다 천하천이 나오세요 안녕 안녕 오빠도 안녕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녹음하니까 어땠어요? 기분 제일 좋았어요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하겠네요? 네 뭐라고 자랑할 거예요? 나 노래 불렀다 나 노래 불렀다 나 노래 불렀다 나 녹음했다 나 녹음했다 하하하하 안녕 안녕하세요 당신을 춘천으로 초대해요 춘천으로 초대해요 춘천으로 초대해요 춘천으로 초대해요